자, 모스닥스는 환영합니다. 자, 먼저 포카의 외부에 대해 함께하도록 할게요. 자, 강기를 좀 좁혀서, 강기를 좁혀서 오른쪽부터, 오른쪽부터, 네 함께 하겠습니다 오른쪽 좋아요 오른쪽입니다 자 정면을 가지시죠 정면입니다 정면 자 이어서 왼쪽입니다 왼쪽 아 두피 보세요 네 왼쪽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몬스타엑스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이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셋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자 이 소리 들리시죠 얼마나 많은 팬분들이 몬스타엑스를 보고싶어 하고 기다리게 될지 우리 팬여론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일단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몬베아들이랑 잠깐 이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또 좋은 무대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몬스타엑스 하면은 뭐 섹시한 매력 짐승 매력 여러가지가 있는데 또 귀여운 매력도 있고요 오늘 더펙트 뮤지커드에서 어떤 매력을 보여주실 건가요? 어 오늘도 일단 준비한 노래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맞는 매력을 최대한 뿜뿜할 수 있도록 오늘은 몬스타엑스의 자체 매력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어 자체 매력 아 그래도 이분들이 남자다움도 있지만 애교도 있고 사랑스러움도 있습니다 귀여운 매력도 있죠 애교가 뭔지 보여주세요 알잖아요 애교가 뭔지 보여주세요 네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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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몬스타엑스와 또 아쉽게도 헤어질 시간이 왔는데요 본모델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몬스타엑스에게 손 한 번 치우시죠 자 손 한 번으로 해서 해결할게요 응사 한 번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대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려가면서 성함을 들어주시고 팬들과 아이컨택해주시고 아 좋습니다 네 자 몬스타엑스와 함께했고요 자 다음 스타 만나보겠습니다 네